빠른 승부, 빠른 승부. 지금 141km의 공입니다. 구속이 점점 더 나옵니다. 139, 140, 149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수현을 상대로 해서는 빠른 공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임준석. 그러나 지금은 좀 좁아나? 회전이 되게 예뻐요. 좋아, 준석. 카운트 좋다, 지금. 이 방에 들어가 봐. 투스트라이크 투석에 유리한 카운트. 2번 타자 최수현 선수와의 승부. 장아보 멈축에다가 킹삼드라. 와, 각이 좋네. 위에서 찍혀가지고. 너무 어차피 타고 있네요. 몬스터 스타자들이 어느 한 구정을 노림수 갖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그런데요. 단 두 타자 상대하는데 볼 배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임준석 선수가 컨트롤하고 본인이 던지는 슬라이더나 커브를 자기가 던지고 싶은데 볼 카운트의 방법 없이 다 던집니다. 확실한 커맨드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 임준석 선수입니다. 어, 만만치 않은데요. 치기 힘든 투수야, 타자들이. 뭐 편종된 볼이 없잖아요, 지금. 제일 싫어하고 저랍차. 스트라이크 왔다 갔다 하는데. 몬스터즈 선수들이 대학교 레벨에는 이제 자신감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임준석의 투구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만만한 팀 아니에요. 역시 대학 리그 죽음의 조에서 1위를 차지한 팀답습니다. 네. 아니, 만만해 볼 거 아닌데? 좋다. 애들 방마들 잘 치고. 인난도 잘할 것 같았어, 느낌이. 대학생들은 우리가 안 되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이번 이닝. 3번 타자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선수 좋아, 선수 좋아. 빠른 승구, 빠른 승구. 초구 갖고 가야 돼. 초구 가지고 가야 돼, 초구. 초구는 바깥쪽 빠른 부위. 다행입니다, 타이밍. 실패는 안 된다, 실패는 안 된다. 자, 힘 있어, 준서야 힘 있어. 힘 맞았습니다, 높게 떴어요. 파울적으로 갑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황루수 잡을 수 없습니다. 오오. 예이, 부스윙, 부스윙. 초구 2구를 어떻게 던져놨느냐가 세 타자인데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브루카운트 싸움을 잘해요.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또 해봐, 또 해봐. 빠른 승구, 빠른 승구. 스트라이크 투수에게 1위 안 카운트. 들어옵니다, 루킹 3든아. 들어옵니다, 루킹 3든아. 케이, 케이, 케이. 3든아. 3든아 3든아 대하여도 삼진을 잡아내라는IDOT 산발 투수 김준서였습니다. 들어왔다 이거는. 아, 아니에요. 삼진 3개 처음 아니야, 우리? 시작하자마자 삼진 3개 처음이지? 처음이죠. 아니, срав Sole 와, 치기가 어렵겠는데? 콜맨이 셋 하자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자기가 던지는 구종이 다 그거야. 아, 커맨드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커맨드가. 오, 매력적이신데? 그러니까. 컨트롤이 너무 좋은데. 좀 멀어보여요. 그래?